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만관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이요.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 탑4 선발입니다. 탑4. 그러면 준결까지. 그렇죠. 4명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4명 일단 구성이 됐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5일에 순위결정전을 통해서 1, 2위는 대변인을 맡고요. 3, 4위는 상근부대변인을 맡게 됩니다. 어제 이제 8강전이 열렸었는데 시청자들의 문자투표 50% 그리고 이준석 대표 배현진 의원 전여옥 전 의원의 심사 50%를 더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네. 문자투표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큰 또 화제였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이게 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5만 건 이상 한 6만 6천 건까지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탑4 오른 분들 누굽니까? 네. 고득점자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승호, 양준우, 신인규, 김현주 씨가 진출을 했고요. 보면은 20대 2명, 30대 1명, 50대 1명이고 남성 3명에 여성 1명입니다. 그래요? 보통의 대변인단 구성과는 달리 전부 정치 신인이라는 점에서 파격발탁이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8강까지 올랐던 인물들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어찌 보면 최연소 참가자. 고3. 네. 2003년생 고3 김민규 씨였는데 안타깝게 4강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아재 발언 내가. 그렇죠. 꼰대 발언 내가 주자가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16강에 진출했던 한 참가자. 과거 발언이 좀 논란이 됐다면서요. 20대 최인호 씨인데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동안 좀 강한 주장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건 이제 고민정 의원을 향한 글이었어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 고 의원이 바쁜 일정 중에 잠시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 배운 잠자리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요. 이걸 두고 이제 성희롱성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좀 이뤘는데 최 씨 입장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쇼를 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걸 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좀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 의원은 최 씨의 글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라는 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망관유 주십시오. 두 번째 망관유 제목. 네이버에서 도리도리 검색하면 차단되는 이유입니다. 도리도리 이게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한번 쳐볼까요? 네. 아마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이미지 검색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검색은 되는데 이미지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좌측과 우측을 자꾸 번갈아 보는 것 때문에 도리도리, 도리도리, 윤 이런 별명이 붙었잖아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지 검색이 안 되니까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도리도리가 마약과 관련한 은어이기 때문에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신종 마약 중에 하나 얘기 들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마약 종류인데 이게 좌우로 흔드는 춤을 추는 클럽 등에서 거래가 주로 된다든가 아니면 흡입을 하면 환각성이 강해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이 도리도리라는 어떻게 보면 별칭이 붙은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단해뒀다라는 게 해당 사이트의 해명이고요. 최근에 차단한 것도 아니고 2014년부터 차단을 해뒀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네요? 오해를 더 샀던 거는 다른 사이트들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검색이 됐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 내용을 살펴보면요. 윤 전 총장 관련 글 외에도 실제로 해당 마약과 관련된 글 이미지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프닝성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세 번째 망관유. 꺼지지 않는 부동산 열풍입니다. 열풍이 꺼지지 않는다. 이게 단순한 열풍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이른바 아리팍이라는 줄임말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동 한 아파트가 최고가 경신을 또 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무려 39억 8천만 원의 매매가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건데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거품이다, 지금이 고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아파트 가격 보면서 많은 누리꾼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근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도 말이 나온다면서요? 이제는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청약 같은 경우는 일단 당첨되기만 하면 약 10억 정도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많은 신청이 몰렸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건 2030 세대에서 1만 7천명 이상이 몰렸다는 건데 1만 7천명이면 그렇게 많은 신청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청약은 모두 이제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2030이 어차피 안 되지만 신청을 했다. 1만 7천명이나 그런 점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첨자가 그러면... 20대에서는 없었고요. 30대에서는 2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30대가 어떻게... 네, 20대가. 이게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당첨된 주택형을 보면 각각 69점과 73점 이상이었어야 돼요. 이 점수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그리고 배우자 외에 자녀 3 이상을 둬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30대에서 가능한 점수인가? 이런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청약 관리하는 관계자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가점을 좀 잘못 기재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건지 지금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30대가 혹시 39살, 거의 40살?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것 같은데, 느낌이?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만관류 주십시오. 네, 네 번째 만관류. 구조작업 중 20대 소방관 순직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얼마 전에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제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주변 제보에 의해서 대원 5명이 건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상당히 오래됐고 또 복도 같은 경우도 되게 좁았습니다. 굉장히 좁아서 좀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수색을 하던 중에 갑자기 불이 번지니까 대원들이 3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화상을 입었고요. 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가장 심각한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소방사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네, 정말 아픈 소식인데요. 이 소방사가 또 결혼식 예정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 이제 작년에 결혼식을 예정해뒀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뤘거든요. 오는 10월로 미뤘던 상태여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어떻게, 뭐 지금 빈소는 마련이 됐고요. 네, 빈소는 울산 영락원에 마련이 됐고요. 작례는 내일 오전 10시에 울산시청 광장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엄수가 됩니다. 특진은 혹시 안 됩니까? 울산소방본부는 장례 절차 연결식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1계급 특진 지금 추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많은 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